다 사실분 있으시면 제가 한 6-70% 가격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과학의 초전자포의 노예구요 미제로 같은 거 안 봅니다 뭐 어느 정도로 많은지는 한번 확인시켜드리면 아 진짜 생각 있으신 분 메일이나 아프리카 쪽지로 그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 해드릴게요 잠깐만 지금 뭐 나와서 안 되는 거 없겠지? 보시면 여기도 깔렸구요 미제로 저기 깔렸고 그리고 여기도 깔렸고 그리고 여기도 깔려 있습니다 아시겠죠? 구매하실 분 제가 정말 괜찮은 가격에 모셔드리겠습니다 사장님